5. 카타로 스타 컨젠터를 출발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세계적으로 선수들의 기본기들을 탄탄하게 만드는 훈련과 많은 볼을 가지고 힘있게 하는 훈련들을 오전에 진행하고요. 오후에는 선수들의 어떤 개개인의 주 득점원 훈련할 예정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선수들 몸관리를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요. 아 맞아요. 상태가 아닌가. 안 온 척해. 안녕. 선물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소감. 나 너무 좋아하고 기뻐요. 그리고 부산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전 낳게 파이팅하겠습니다. 지금 훈련하고 쉬고 계신 거예요? 아 지금 뭐 작성 비자 때문에 뭐 해야 돼요. 그거 봤어요. 꼰대이 나온 거. 아 진짜요? 어색하지 않아요. 머리. 보통 핸드폰 쉴 때 어떤 거 하세요? 얘가 비밀. 그냥 이것저것 봐요. 못 들었어요. 못 들었어요. 절 받지 말라고. 눈 하나 받는데. 왜? 안 쳐. 이제부터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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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. 마음 먹어. 진짜. 왜.. 윤정입니다. 공장 기사. alum 상 días. 갱 KaiserEmig育 95k 4분ft 인기 없다? 운영이요? 아 이거구나 마스코트 감사합니다 아니요 코피 루피네 감사합니다 누가 그린 것 같아요? 제가 그렸어요 맞춰보시겠어요? 이거 누구게요 아니에요 이거 석쌤 석은미 코치님 은혜 언니가 이거예요 이게 왜냐면 머리를 안 감고 나오셔가지고 얘가 비밀 이거 오강호 감독님 종아리 종아리 그리고 항상 부끄러우셔가지고 이거 오늘은 좀 괜찮은데 항상 빨개 이거 윤재형 코치님 이거 공줍는거 아시죠 이거 아 아 떡볶이 먹고싶어요 아 네 완전 좋아해요 많이 많이 사주세요 이게 마이크예요? 응 이거 소리 이렇게 하면 들어가요? 소전밥 어때요? 맛있어요 먹고 싶죠? 표정. 점심에 스테이크 나고 매생이 굴 국밥 먹고 아 배고파졌어요. 웨이트장 가보셨어요? 여기 대박이에요. 이게 딱 그자마자 우와 웨이트장 가보셨어요.